안녕하세요. 오늘은 터치 오브차 32카운트 4월 로우 임프로버 레벨이며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앞으로 포드 록 셔프, 스텝, 록, 스텝, 왼발, 보드라, 리커버, 백, 록, 백,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백, 왼발, 포드 터치, 위드, 힙범프,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위드, 힙범프, 오른발, 백, 리커버, 백, 리커버, 위드, 풀링,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 샴프, 왼쪽으로 위드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 샴프, 왼쪽으로 4분의 1턴하면서 록, 셔플 할거에요. 백, 록, 백, 왼쪽으로 2분의 1턴하면서 셔플, 사이드, 투게더, 포즈, 카운트, 1, 2, 3, and 4, 5, and 6, 7, and 8, 투게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and 6, 7, and 8, 투게더, 1, 2, 3, and 4, 5, 6, 7, and 8, 투게더,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시작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1, 2, 3, and 4 1,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2, 3, 4 액션을 돌아서 5, 6, 8, 9, 8 1, 2, 3, and 5